269,6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스웍입니다. 시스웍, 은, 는 동사는 2004년 7월에 설립되어 클릴룸 제어 시스템, 냉난방 공조 시스템 및 환기 제어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제품은 고객사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초우량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살라인, 페브, 에 공급, 운영됨 매출 구성은 클릴룸 제어 시스템 66%, BLDC 모터 26%, 공조 제어기 5.6%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4년 7월 설립되어 클릴룸 시스템, 냉난방 공조 시스템 및 환기 제어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클릴룸 환경 유지의 핵심 장치인 펜필터 유닛, FFU, 제어기기와 반도체용 공조 시스템에 탑재하는 BLDC 모터임 대시 국내 최초 클릴룸 제어 시스템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2012년 고효율 슬림형 BLDC 모터를 개발하여 국산화하는 등 양호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에도 국내외 고객사향 클릴룸 제어 시스템의 수주 위축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매출 감소 및 급여, 지급 수수료 증가 등으로 판관비 부담 크게 확대되며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 파생 상품 관련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시 COVID-19 진단 키트 관련 바이오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주력 제품인 클릴룸 제어 시스템의 수주가 감소하고 있어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시스웍의 시가 총액은 96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시스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87위입니다. 시스웍의 상장 주식수는 1억 858만 2천 5백 내순두주입니다. 시스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스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3.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2.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2.80배, 3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원, 마이너스 202억원, 마이너스 12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원, 마이너스 394억원, 마이너스 74억원입니다. 시스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0번지 27%이고 유보율은 309.4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웍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8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89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8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시스웍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금일 자막으로ment